영어 학교 저는 지금 영어 회화 방법을 하러 학교를 가고 있어요 다 왔어요 오늘은 영어 회화를 하고 수지시노 게이시 일본 작가의 전체회를 갑니다 예 같이 봐요 What's the she and the wife? I heard that I heard that you want 안녕히 계세요 편의점 도시락 받았어요 와 예쁜데? 혜원이 나와도 돼? 응 네. 예술의 정당 저희는 지금 예술의 정당이 다 왔어요 옆에 뵙 좀 뵙고 학교는 중 За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